쟤네들 항상 같이 다녀요. 여기서 많이 놀았거든 다람으로 보면 옆에서 보살펴 주는 것 같고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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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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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Broadcasting faced 앞으로 이동. 올라간대요.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. 있어요? 가봤어요? 와 잡았다. 저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거 보니까 이미 안에서 좀 괴사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. 일단 빨리 병원에 부자 하는 게. 버클이 피부랑 털에 같이 뭉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독돌레 전체에 절제하셨는데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하네. 선생님 하는 게 좀 싫어? 어묵 계란 건물